좋아요. 구독. 와우. 진짜 나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알젠티나에서 최고 최고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젠티나 크런스랑 비교해 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겠지? 왜냐하면 작년 11월달 2020년 11월달에 고가를 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젠티나 인플레이션 레이시 이렇게 이렇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이 알젠티나 페이소랑 비교하면 최고가를 이틀 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 세일러. 마이크 세일러가 되게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분이죠. 엄청 자기 자산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자산도 엄청 지금 몇 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알젠티나 인플레이션은 현재 하루에 7.5%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월급 만약 내가 500만 원을 받으면 평균으로 5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 매일마다 8% 가치가 깎여요. 돈 가치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알젠티나는 지금 그런 시추에이션이 있어요. 매일 인플레이션 8%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알젠티나 페이소로 하면 지금 최고가로 지금 새로운 신기록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젠티나 시민들은 60%가. 60%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믿고 있다. 자기 알젠티나 페이소로 빨리 비트코인 받지 않게 월급 받자마자 빨리 바꾸겠죠. 인플레이션이 하루마다 8% 가면. That's unreal. 8%.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 돈 가치가 매일 8% 빠지는데 바로 지금 비트코인을 컨벌 하겠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아니면 은행 가서 달러를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면 엄청 모르고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인스턴테니스하게 자기 페이소로 바꾸면 인플레이션을 막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비트코인이 만약 10만 프로까지 가면 와우. 그러면 엄청 엄청 잘한 투자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엄청 엄청 사인을 줍니다. 월봉. 비트코인 먼트리를 딱 차트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먼트리의 스터디 보면 그 어슬레이러들이 있어요. 그 모멘템 인디케이러. 제일 흔한 모멘템 인디케이러들이 뭐예요. RSI. MACD. 스토캐스틱 있잖아요.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MACD 보십시오. MACD가 파란색 라인이 빨간색을 지나갈 때. 여기서는 좀 플랫 라인에서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좀 크게 하면 여기서 크로싱을 보여요. 빨간 라인이 그러니까 블루 라인이 죄송합니다. 블루 라인이 빨간색을 넘었을 때 최고의 프라이스를 상승장에 열리고 있었어요. 여기 여기서도 다시 내려와서 이제 블루 라인이 여기 파란 라인은 따라오십시오. 저 마우스를 보고. 파란 라인이 빨간선을 넘었을 때. 이렇게 3,000불에서 1만 3,000불까지 갔어요. 다시 또 여기서 내려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 4,000불에서 이 파란 라인이 빨간 라인을 넘었어요. 4,000불에서. 어떻게 됐어요? 6만 8,000불까지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600만 원짜리가 한율 나면 8,000만 원 더 넘겠네요. 6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 넘게 갔어요. 이 맥디만 따라서 투자했다면. MACD 라인만 따라했다면. 이 어슬레이더. 이 모멘텀 인디케이더리 파란 라인이 빨간 라인만 지나가면 샀으면 지금까지 최고의 이익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오늘 상황. 이 파란 라인이 지금 빨간 라인이 아직도 크로스는 안 했어요. 뭐 이렇다고 100% 크로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같이 만나려고 해요. 이거보다 더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한국말에서 주간의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신을 나타내는 지표. MACD. Again. 파란색이 빨간 라인을 지나갈 때만 투자했으면 지금 대박의 지금 시추에이션이에요. 그리고 파란 라인이 빨간색이 지날 때 뭐 셀했으면 그래도 이익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이게 언제죠? 이게 한 12월달 2021년 그러니까 지금 12월달 20일이니까 한 1년 반 동안 이 MACD들이 따로 놀다가 지금 파란 라인이 빨간 라인을 지나갈까 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서 보셔서 지금 시장이 내려오니까 비트코인이 3만 1,000불에서 내려오니까 오 마이 갓, 어떡하지? 지금 1만 1,000불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비트코인은 잘 낼 거다. 또 거꾸로 얘기하는지 무슨 FUD가 너무 많아요. 뭐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옆에다 두고 이걸 보면 저는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업사이드가. 상승장은 no matter what they say.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얼마나 떠들어도 얘는 엄청 엄청 크게 올라가고 아까 빨간색 오차 파도는 이거예요. 오차 파도가 끝날 때까지 모든 내려오는 것은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 조정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상승장이 열리죠, 여러분. 그래서 오차 파도가 끝날 때까지는 하락장이 아니고 아, 지금까지 올라온 것을 조정시킨다. 1만 9,000불에서 3만 1,000불까지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우리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조정이. 그리고 Fibonacci 382도 안 갔다. 내가 말했잖아요. 2차 조정이면 Fibonacci 62%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도 안 갔어요. 그리고 거래량 내려올 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MACD 인디케이러들이 블루 라인이 빨간 라인만 지나가면 대박의 상승장이 열렸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카운트가 지금 MACD가 맞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의 카운트가 맞다는 것을 여기 아직도 크로싱은 안 했지만 아직 블루 라인과 빨간색은 같이 좀 아직도 틈이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런데 파란 라인이 빨간 라인이 넘자마자는 이거는 대박이죠. 600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넘었어요. 한 1년? 한 6개월, 7개월 사회예요. That's wow. 그리고 RSI랑 CCI랑 같이 볼 때 되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봤는데 CCI랑 RSI랑 사인을 같이 줄 때 되게 상승장이 좋았어. 이것도 CCI, 또 하나의 인디케이저이에요. CCI랑 RSI랑 사인을 가르쳐 줄 때 매수, 매도 사인이 엄청 크게 잘 나왔어요. 이것은 옛날에 코스피, 엑셈프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CCI랑 RSI랑 같이 할 때. OK?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CCI랑 RSI랑 같이 놀 때. 같이 놀 때 같이 여기 빨간 dot 라인이 보이죠? 같이 여기서 엔터할 때 어메이징한 상승장이 다 열렸어요. CCI랑 RSI랑 같이 놀 때. 지금 이제 같이 여기서 이 dot을 여기 있는 라인을 같이 지금 올라가려고 그래요. 같이 갈 때 상승장 보십시오. 같이 갈 때 상승장, 어메이징한 상승장이 다 열렸고 지금 여기서 같이 이 빨간 점점점점 빨간 라인을 지금 같이 올라가서 뚫으려고 그래요. So, 항상 얘기하지만 if past trend, 이 트렌들이 내 친구들이라면 나 이 친구를 계속 믿고 여기서 베팅을 하겠죠. 여기서 어떤 노이즈가 나와도, YTN에서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오늘 밤 KBS 뉴스 가상화폐에서 안 좋게 나와도, 항상 너 코인하니? 그런 걸 왜 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코인하니? 저도 사실은 코인해? 그런 말 너무 싫어요. 너무 좀 코인하는 게 좀 싼 티나 봐요. 코인. 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너 우리 future에 decentralized된 자산에 너 투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관섭 안 하는 화폐에 너 투자하고 있구나. 가상화폐. 거기 투자하고 있어? 얼마나 더 좋은 말이에요. 좀 멋있는 말이 있겠지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프라운하면서, 찡그리면서 너 코인해? 코인, 투기, 코인, 강남의 사건, 코인, 테라 루나, FTX. 그거랑 아직도 연결돼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You know why?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업사이드는 그 사람들을 못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만약 주식에 있다면 주식시장은 거꾸로 가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돼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는 최고의 자산이 지금, opportunity로. 최고의 자산, 이만큼의 지금 엘리앗 파동 카운트에 지금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MACD도 얘기해주고, 여기서 CCR, RSI도 얘기해주고, 지금까지 4, 5주일 동안 내가 엄청 모멘텀 어슬레이러들을 가져와서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Easter. 부활절. 부활절에서만 샀으면. past whatever years. 부활절에서만 샀으면 이 시장은 올라갔어요. 그거 보셨죠? 한 2주일 전에. 되게 우리 PD님이 부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콘텐츠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RSI, downtrend, breakout. 오케이. 이 RSI 보십시오. 지금까지 RSI breakout 했을 때. 지금 RSI가 지금까지 다운 월드 트렌드로 해가지고. 여기 트렌드 라인을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breakout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breakout 해가지고. 잘 갔죠? 근데 여기서 드디어. 이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RSI가 지금 여기만 빼놓고 드디어 포킹했어요. 올라온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를 했어요. RSI가 2017년, 2018년 여기서 조금 포킹하다가. 지금 드디어 완벽하게 포킹하고 다시 리테스트 해가지고. 대충 모를 어떤 라인을 올라가면. 내려올 때 그 라인을 리테스트한 다음에 올라오는 게 되게 흔해요. 근데 이 RSI 다운 트렌드 브레이크아웃도 지금 여기서 happening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 또 하나의 사라고 하는 증거. No matter what, 어떤 뉴스가 있어도 계속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Focus on the Elliott Wave Count. 파동 카운트에 집중하라는 것은 파동 카운트는 진짜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차트, 바. 그거 거기서 나오는 분석이에요. 카운트가. 나는 그거를 믿지.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안 믿어요. 아까 뭐 샌더 차르르가 신마블?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차트 카운트를 보면 이런 거는 믿음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카운트할 때 다 대충 이게 맞아떨어졌으니까. 만약 여기 다 맞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3, 4, 5가 남아서 좀 더 내려갈 거고. 이렇게 되면 오차 빨간색이 없으니까 로지컬리 엘리어 파동은 여기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증거를 내가 가져오잖아요. 아까 맥디도 보여드리고 이런 CCRSI도 보여지고 이런 RSI 다운 트렌드 지금 브레이크가 됐다고 보여드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여기에 업사이드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빨간색이 끝나려면 기본적으로 6만 8,925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볼리저벤. 비트코인 볼리저벤드가 아직도 이 업사이드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업사이드까지 간다면 조금 조정이 와요. 근데 이 업사이드가 끝나려면 이 가격이 3만 5,799. 그러니까 단계로서도 볼리저벤드 블루 색깔 업사이드를 만져줘야지만 조금 조정이 오는데 그 만지대까지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남았다고 봐요. 이게 단계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3만 1,000불에서 2만 7,000불까지 가니까 여기서도 이 3위크 볼리저벤드가 제대로 참 잘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이 캔더스틱 라인이 이 틈이 있어요. 이 프라이스 액션이 여기 터치하려고 그러면 한 대충 3만 5,790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볼 때도 볼리저벤드가 아직도 틈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가격에서 한 8,000불이 더 올라가야 돼요. 7,000불, 8,000불. 지금 비트코인이 한 2만 8,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은 너무너무 항상 내가 보여드린 거지만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격이 있어요. 지금 이 2019년에 반토막 나는 거 기간 2020년도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근데 그 반토막 나기 전에 반토막 난 다음에 근데 이 프리헬빙 좀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프리헬빙일 때 525일 동안 324% 아직 우리는 525 근처도 안 갔죠. 지금 딱 이렇게 보면 지금 헬빙이 내년 4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1년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360%를 빼면 여기서 지금까지 한 100몇일 지나갔네요. 그렇죠? 근데 100몇일 지나갔는데 82%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한 380, 525 빼가지고 360년 그 날까지 아직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320%였으니까 여기서는 지금까지 한 100몇일 지났으니까 82% 이거랑 똑같은 비슷비슷한 페이스네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간다면 오늘은 베르마켓에서 84% 2019년 베르마켓에서 77% 2023년 11월달 고가에서부터 그게 한 77%였죠. 그러니까 그게 69,000불에서 15,600불까지 가는 광고 근데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가면 여기서도 한 300몇프로 되겠네요. 그리고 폴스 헬빙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상승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차트를 보면 어떻게 내년 4월달에 헬빙 이벤트가 있는데 히스토리 before having, after having 지금까지 헬빙 이벤트 전후 엄청 올라갔어요. 또 하나의 증거 비트코인을 꼭 여기서 담으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팔지 말으라고 뱅킹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돼도 은행 사건이 어떻게 돼도 상업 부동산이 어떻게 돼도 비트코인은 no matter what it's saying it's going to go up. 어떻게 됐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break down on ethereum deposit and withdrawals 많은 분들이 지금 ethereum shangai shepel upgrade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용량이 엄청 많이 나올까 오히려 더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디퍼셋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스테이킹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테이킹한 용량 스테이킹해서 reward 나는 그냥 이자라고 쳐요. 이자를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만약 이자를 찾는다면 어마어마한 용량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중권대에서 또 거기서 무슨 배당을 줬어요. 어떤 배당을. 그런데 그 배당을 지금까지 그 주식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만약 그 주식을 찾는다면 그 배당된 주식을 그럼 사람들이 많이 팔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스테이킹을 더 하려고 그 판계 주식 이스리엄 가격을 더 내린 게 아니라 더 입금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스테이킹하려고. 왜냐하면 이스리엄은 스테이킹하려면 32개 이스리엄이 필요해요. 32개를 지금 곱하기 32개를 곱하기 지금 가격에 지금 한 지금 1800불이잖아. 32개 곱하기 1800불이면 지금 5만 7천 6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을 집어넣어야지만 이스리엄 스테이킹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률이니까 5%, 6%를 지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기 21시어스에서 지금 지금 데이터를 줬는데 2년 반 동안 이 테이어리엄의 젤리 큰 토큰의 지금 더 지금 그 가치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입금했다고 지금 최고 레코드를 지금 핵했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더 판 게 아니라 지금 더 스테이킹에 관심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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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